라면 값인데 이게 뭐 우리 일상 상황에서 너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라면 누구나 먹는 라면 값인데 13년 만에 그렇죠 굉장히 큰 일이에요 가격을 인상한다는 게 사실은 이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다음달 1일부터 이제 라면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만입니다. 그래서 오뚜기는 그동안 10년 동안 거의 주요 제품들 라면 포함해서 모든 제품들을 동결을 하면서 좀 업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뭐 유가 등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원가 압박이 커졌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특히 핵심 재료인 소맥과 팝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시카고 선물거래소 자료를 보면은 지난 5월에 톤당 소매 선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%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40%요 네 40% 이상 늘었다고 하고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서 팝류 가격은 또 같은 기간 톤당 2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뚜기는 사실 지난 2월에 한번 라면 가격을 9.5% 한번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또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서 한번 철회를 한 적이 있고요 가까스로 상반기를 어찌어찌 버텼는데 앞으로 하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라면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주가도 라면값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뚜기 라면 주가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뭐 어떻게 보면 오뚜기보다 더 많이 라면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농심 삼양라면 삼양식품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돼서 주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농심 같은 경우가 더 뭐 웃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올린다는 이유로 거의 한 10%가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오뚜기가 사실 덜 올랐어요 한 6% 정도가 올랐고 삼양식품도 비슷한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라면 관련된 업체만 오른 것이 아니라 뭐 CJ제일제당이나 대상, 오리온, 롯데제가 이런 것들이 다 3% 이상씩 강세를 보여서요 이게 라면값이 오르는 게 라면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품주가 다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안 올렸지만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시장이 미리 기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식품회사들이 원재력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못 견뎌서 제품 가격이 올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원재력 가격이 또 그 다음에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소매 가격도 이미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료품 회사들의 주가는 제품 가격 올릴 때 아마 2분기 실적도는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리고 나서부터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광석 기자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세 가지 집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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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